내가 이거 가위 갖고 왔거든? 엄청 고소해, 냄새가. 이게 도마감이니까 이렇게 잘라서. 먹어? 기가 막히다. 우와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몇 가지 요리를 만드는 거예요? 와, 대단하네. 이야. 아, 국제야 너무 잘 먹을게. 아, 아닙니다. 형, 그런 거 있잖아요, 약간. 안 먹어도 배부르다. 어, 그렇지. 안 먹을 거예요? 네? 이거 어떻게 먹어, 그냥 이거 찍어먹는데? 그 껍데기 안에 있는 마요네즈 들어가 있는 부분을 잘 저어가지고 그걸 찍어가지고 먹으면 될 것 같아요, 네. 찍어서. 오, 맛있나 봐요. 그리고 약간 너무 느끼하다 싶으신 분들은 이 양념이랑 또 꽃게를 드시면 간이 또 잘 맞으니까. 이야, 진짜 크리미하다. 와, 맛있다. 와, 맛있다. 되게 맛있는 모양이네. 너무 맛있다. 아니, 마요네즈 안에 있는 이게 알 있잖아. 너무 맛있지. 미쳤어. 파서 드셔보세요. 이게 알이 지금 붙어있거든. 이게 안쪽에 안쪽에 있어. 그리고 알이. 내장을 사 먹어 봐요. 와. 이게 마요네즈랑 섞이니까 내장이 더 맛있는 것 같아. 응. 진짜 고소하다. 엄청 고소해. 오. 와, 진짜 맛있겠다. 저희끼리 얘기하고 있는데. 진짜 맛있는데. 엄청 고소하다. 튀개가 있고. 개맛구나. 아, 개맛 나는. 네. 와. 음. 이거를 섞어서. 고기는 어때요? 음. 음. 맛있어요? 음. 음. 밥을 못 찾겠다. 아, 밥 드세요, 밥 드세요. 밥 두 개 더 있어요. 되게 맛있는 모양이네. 너무 친하게 지내가지고. 응. 어, 오빠 고마워요. 고마워요. 뭐야? 남창이. 왜 남창이. 뭐야? 아니, 그냥 고마워서 주는 거야. 누나도 이렇게 주면 넙죽넙죽 밟지 마. 아, 나 진짜. 나도 이런 내용은 처음이어서 그래. 아, 보인 척하다가. 사람이 원래 모르는 거야. 아니, 이거 진짜 이 리그 너무 웃긴데? 이 리그 왜 이러는 거지? 우리만의 리그입니다. 아무도 안 궁금해하는 거 아니야? 한 7불이고 되는 것 같다, 7불이고. 우리끼리. 저 고마워요. 누가 될까, 그러면? 혹시 종민이 형? 가보인 척하다가. 오빠 너무 맛있다. 종민이 형.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이 찜 맛있어, 이거? 이거 뭐지, 이거? 이거 뭐지, 이거? 이거, 이거. 저, 저, 저 빈아오기로. 바보 삼형제 정말. 형님이 정말 대가리십니다. 너무 머리십니다, 형님. 야, 왜 한 번만 볼래? 잠깐만. 갑자기 콩나오는 생각이 안 나서 그랬어. 음. 진짜 맛있다, 근데. 진짜 잘하시네. 야, 진짜 맛있다, 국수가 이거. 야, 이거 다 잘 맛있다. 잘 맛있다? 다 잘했어 주위에서 다 물어봐요 형 형 진짜 바보냐고 나도 물어봐 뭘 바보냐고 진혁이 진짜 멀쩡하게 생각해서 저래요 원래? 나는 안 물어보지 나는 그런거 안 물어보지 형이 제일 우두머리에요 그냥 그거에요 형이 바보 우두머리에요 형이 바두머리에요 바두머리 아 뭐야 바두머리가 진짜 맛있다 근데 진혁에도 많이 먹거든 진짜 잘 먹어 제일 최애 음식이 뭐에요? 이거 제육볶음 진짜 맛있는데 그냥 동갑이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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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 편하게 해요 두 분 아까 살짝 났었어 원래는 살짝 났었는데 이렇게 됐으니까 서로 이름 한번 불러봐 국주야 이렇게 하고 서로 넣을 수 있죠 국주야 그렇지 진혁아 하고 진혁이야 진혁이 진혁이 이름 부를 수 있지 우리 소주 마시게 됐으니까 소주 마시게 됐어요 발사기 고마워 형이 색상 퇴근실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